2분까지 끝말잇기 어떻습니까? 응 갑시다 다음씨 먼저 하세요 나무 무 무득 생각나던 너의 이쁜 미소 넌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니? 니니 아니 아니 니가 없던 그날 밤 밤 아 끝이에요? 응 니가 없던 그날 밤? 밤새 전화기를 붙들며 너에게 구애를 했던 그때 넌 아직도 생각나니? 니니 아니 니가 없는 오늘은 아직 맑고 어머 Shut 날개로 와줬던 그날 나는 아직도 기억해 넌 잘 지내고 있나 보네 형야 아니 제대로 외워 형 단어하나만 해주세요 프랑스 스키 타기를 좋아했던 너 내가 시간 없다고 항상 못 가줬지 아직도 미안해 회진 역 끝말잇기라고요 스토리텔링 비오던 날 우산 없다고 했을때 내가 챙겨주러 갔었지 지구는 둥글다 아니 내용이 연관되어야 한다고요 아 지구 둥근게 왜 나온대요? 갈릴레오 형이 사람지같이 우리 빵빵했던 너 난 아직도 생각나네 레메시킨 킨더초콜릿을 좋아하던 너 아직도 난 널 많이 그리워 워 형이 무슨 신재미예요? 여러분 끝말잇기에 필요한건 랩스킬보다 현빛 워 뭐하냐 우리